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숙제입니다 그 디센트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요 디스커버리 탭에 보면 교환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익스체인지 서비스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내 디센트 안에 있는 걸 다른 토큰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를 뭐 체인 링크로 바꾼다던가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계정 생성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더는 제가 지금 계정 생성을 해놨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체인 링크를 넣을 수 있는 지갑이 필요하니까 계정을 만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은 일단 디센트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지갑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을 하려고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벤트가 요건데 지금 디센트 지갑 사면 100% 확률로 코인 지급 지갑 클레이 10개 헤데라 40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내에 지문 인증은 지갑 구매 후 인증 시 100% 토큰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갑 구매하시고 구글 폼 통해서 인증하시면 돼요 이게 지갑을 구매를 하시면은 만드시고 나서 이제 그 지갑 주소를 폼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갑 하나당 클레이 10개 헤데라 40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사신다 싶으면은 하나에서 클레이 하시고 뭐 하나에서 헤데라 하시는 게 아니고 한 지갑에서 클레이 헤데라 다 받고 다른 지갑에서 클레이 헤데라 받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벤트 기간 내에 구매하시고 인증해 주시면은 리워드가 5월 13일날 일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쪽 밑에 쭉쭉쭉 내려오시면 구글 폼 기입 사항 있죠 성명이랑 이메일 어드레스, 구매 채널, 구매 채널은 뭐 제 구입 링크 걸어 놓으셔도 될 거고요 주문 수량은 뭐 한 개 내지는 두 개 시겠죠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이랑 헤데라 주소는 정확하지 않은 주소 또는 활성화되지 않은 주소를 제출하여 리워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재전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정 활성화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입니다 제 홈페이지 아래쪽에 가면은 제 거 할인 링크 있잖아요 할인 링크 통해서 하시면은 정상가보다 약간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리트윗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벤트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레퍼를 많이 하시면은 이제 뭐 탑5 분들께 직원인증 지갑 주시고 뭐 랜덤으로 20명 추첨해가지고 카드용 지갑 준다는 건데 이거는 각자 필요하신 만큼 내 레퍼를 뿌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거 저거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디센트 이벤트 이렇게 있다 할인 받는 것도 받는 건데 뭔가 코인 이벤트가 있을 때 하면은 뭐 조금 이렇게 더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럴 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복지사였습니다 디센트 숙제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